지난 14일 국방뉴스에서는 제19차 국방 M&S 발전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주간용어 돋보기, 오늘은 국방 M&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S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의 합성어로 실제 경험하고 실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모형화해 모의실험을 거쳐 결과를 예측하고 검증하는 기법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 현상을 단순화하고 모델링화해 반복적인 모의실험을 하는 과정인데요. 즉 국방 M&S는 국방 관련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관련 모델과 도구를 활용한 재반 활동을 말합니다. 최근 국방 경영의 효율성과 합동성, 상호운용성 강화가 요구되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장 환경이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급변하는 만큼 국방 M&S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요. 국방 M&S는 정책과 분석, 교육훈련, 획득과 기술 등 5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합리적 국방 정책 수립을 위한 군 구조와 전력 소요 분석이 가능하고 마일즈 훈련과 같은 실기동 모의훈련과 가상 모의훈련인 시뮬레이터 훈련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워게임 훈련에서 실제 전장 환경과 유사하게 모델링하고 시간순으로 시뮬레이션을 실험해 최적의 전투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지휘관의 의사결정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체계 수명주기 분석에 있어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검증평가가 가능해 국방 예산 절감과 방산 정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방 M&S는 복잡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 반복된 시험으로 결과를 예측해 시행착오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대안을 선정해 시험의 운영에 봄으로써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M&S는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의 첨단 기술들과 함께 적용했을 때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국방 M&S는 미래전에 적합한 전쟁 수행 능력을 준비하는 핵심 수단으로써 국방 운영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우리 군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주간 용어 돋보기, 지금까지 국방 M&S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김치님 김치님 김치입니다. 정행위원회에 되는 세 번째 그 직전의 공간은